하루베리 ITEM Hey, hey. Q, PINNH SHOT MY HEART Turn around, now SHOT MY HEART 하나에 빠진 얼굴을 날개 보여줘요 그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h My Girl Hey, Q PINNH SHOT MY HEART Turn around, now SHOT MY HEART Hey Q, PINNH SHOT MY HEART 어허 어허 저기 온다 나의 마음을 다 모아줬어 이젠 말랑한 달콤한 꿈을 꾸겠지 나는 오늘만을 기대했어 잘한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저희 오마이걸이 큐피트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큐피트는요 큐피트의 화살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하는 사랑에 빠진 귀여운 소녀를 표현한 곡입니다 사랑에 빠진 얼굴을 내게 벗겨줘요 그대 보여줘요 하룻밤 사이 모든게 하나 보이죠 그대 보이죠 Hey 큐피트 샷 마하트 Turn around now, 샷 마하트 Hey 큐피트 샷 마하트 Uh-huh uh-huh Hey 큐피트 샷 마하트 Turn around now, 샷 마하트 Hey 큐피트 샷 마하트 Uh-huh uh-huh 언제 첫 데뷔를 하고 며칠이 됐어요? 음악프로에 나간 데뷔일은 4월 21일인데요 아마 지금 며칠이 지났죠? 저희 딱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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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이라는걸 처음 해봤어요? 아 맞아요 진짜 어색했죠? 정말 두근두근되고 팬분들 너무 많으셔서 떨렸죠? 정말 한걸음 한걸음이 진짜 심리같듯이 심리같듯이 다 이렇게 예쁘게 걸으려고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둘 셋 둘 셋 오 마이걸 안녕하세요 오 마이걸입니다 둘 셋 언니 둘 셋 할 때까지 하나 둘 셋 둘 셋 오 마이걸 오 마이걸 안녕하세요 오 마이걸입니다 하나 둘 셋 찾았다 오 마이걸 안녕하세요 오 마이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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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 세트장이 정말 굉장히 이뻤어요 맞아요 정말 이뻤어요 처음에는 요정 컨셉으로 새치마를 입고 찍었고요 그리고 또 잠옷 맞아요 잠옷이 있어요 진짜 많이 뮤직비디오 막 하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이거 침대가 너무 편안해서 점점 잠이 와요 사실 잠 들려 그랬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이거 촬영이었지 라고 이제 딱 끼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저 오마이걸 핀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 심장 저격 댄스인데요 심장 저격 댄스에는 양손을 초화를 만들어서 어깨를 이렇게 손을 주면서 딱 쏘는 겁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댄스는요 다이어트 댄스인데요 줄넘기를 하는 모양을 가져서 하나 둘 이렇게 춤을 추면서 팔뚝살이 빠진다는 그런 댄스입니다 너를 나지마 너를 나지마 You can shine You can shine You can shine All that